안녕하세요. 깜찍한 개그우먼 박세기입니다. 사람들이 많아요? 저요? 풀복을 가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? 여기, 여기, 여기. 배로토록 걷다 하면 집들 먹자. 내가 이거 가사 어떻게 알고 있지? 미션 배고픈데 밥 먹어도 되니까? 아직 시합도 안 하는데. 아직 시합도 안 하는데. 재생 기부 다녀야 하나? 그럼요. 어버지! 혹시 여기 시영에서 하세요? 디디딘 나도 해봅시다. 아까 나 들어오자마자 손님이 다 들어오는것 같았는데. 안에서. 당구정. 아이씨? 아이씨? 아이씨, 아이씨. 아이씨.